퀴즈가 좋냐!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! 오전이네! 누구예요? 촬영장에서도 그랬어요. 어우, 이색 씨 너무 잘하시네요. 맨날 하는 건데요, 뭐. 우리 헤어져! 헤어져? 그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? 오빠! 콘서트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건 뭔데요? 귀여운 실패이라 좀 더 Verb 아... 하... 아야. 이런 기분이구나. 숫자 셀 수 있어. 1, 자, 봐, 2. 이거 뭐야? 1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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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자, 자, 1! 봐봐, 봐봐. 아냐! 봐봐! 죽어버던 희철이가! 아, 바보야? 개인사 때문에 팀 프로젝트까지 망치지 말고 분발해요. 주의사이 좌 floors 항상 쥬쥬한 남자 잘apper charms wow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만만치 않은 녀석이구만 첫 번째 이 얘기 맨들러 올릴 때 한 번 지시 아니 아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조기회학촌 킹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미애킹올림픽에서 1위 아 지금 왔다 그쪽에 뜨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아주 형 형 진짜 냉정하니 형 내 발이 쪽도 안 돼 형 내 발이 쪽도 안 돼 진짜 인지도는 나 최고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아니 설마 아니 진짜 계속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물어보셨는데 보내시고 다 보내시고 선미가 대가리에 총 맞았대 어떻게 이런 드뽀잡이랑 그래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남태일 선미야 스킨 머리를 왜 잘랐냐면 오빠 머리 여기까지 왔었거든 근데 이제 동방불페이고 모바일 광고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돈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여섯 명은 다 꼽는데 시현이는 그대로 나왔는데 얘는 나중에 국회의원 할 거라서 아 힘든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어 자신있어 니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좌쌌 넌 아 아 아 아니